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. 이에 강서구가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까치산, 우장산, 공암나루, 마곡나루 등 글린공원 4곳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암을 설치했습니다. 설치된 배변 봉투암은 공원과 잘 어울리는 목재 우체통 모양으로 내부에 일회용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 배변 봉투는 롤 형태로 되어 있어 한 장씩 쉽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암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상황과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.